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조금 뜬금없다고 느낄 수 있을 영상이 하나 업로드가 됐습니다 dgi mini 3 pro 드론을 가지고 촬영한 영상을 색보정하는 내용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도 그렇고 일반 상업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의 앵글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위해서 드론으로 촬영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드론을 예전부터 날리시던 분들도 이게 촬영을 내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영상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영상 편집도 잘하고 드론도 잘 날려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이게 접근하는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자보다는 후자 드론은 잘 날리는데 영상 편집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정도 편집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는지 노트북도 추천을 해드릴 거니까 쭉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부터 드론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았는데 실제로 드론을 날릴 수 있을 환경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도심지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이렇게 외곽에 나가야 뭔가를 좀 날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게 안 됐고 그리고 낮 시간에 좀 날려야 되는데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학교 운동장에서나 겨우 좀 날려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실제로 드론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 보면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영상을 찍어 놓으면 이게 앵글이나 이런 것도 좋고 이제 퀄리티 있게 잘 찍을 수 있는데 뭔가 완성본을 보면 좀 아쉬운 뭔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색보정 때문입니다 색보정만 잘해줘도 굉장히 퀄리티인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업로드한 영상이 색보정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서 올린 겁니다 자 이게 색보정 전의 영상이고요 지금 이 영상이 색보정 후의 영상입니다 같은 영상인데도 느낌이 많이 다르죠 자 그럼 색보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색보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촬영하는 드론에 몇 가지 세팅이 필요합니다 요즘 영상 촬영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은 DJI 제품군들이죠 촬영 기본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DCN-like로 설정을 합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런 설정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이런 시네마 설정이 있다는 것만 봐도 DJI가 영상의 진심이라는 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DCN-like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영상의 설정은 1080으로 하셔도 되고 4K로 하셔도 되는데 퀄리티 좋은 영상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4K 60프레임으로 설정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프리미어 프로죠 프리미어 프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최신 버전인 프리미어 프로 23.1 버전입니다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와서 미리 보기로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채도가 빠져 보이지만 시네마 모드로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포인트에 따른 색정보가 백그라운드에 따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영상을 어떻게 보정을 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오른쪽 위쪽에 작업 영역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아래로 패널이 열리죠 거기서 색상 탭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루미트리 패널이 열립니다 이렇게 보여요 색상을 보정하고 싶은 영상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마법봉이 붙어 있는 자동을 클릭을 하면 영상에 바로 마법이 걸려요 색깔이 확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서 나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온도, 색조, 채도는 크게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노출은 영상의 전반적인 밝기입니다 조명이 조금 더 세지고 밝아지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크게 건드리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마음에 드시는 부분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대비는 명암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밝고 어두운 부분에 대비를 높여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딱 적혀있는 그대로예요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검정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영상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 대비 부분인데 자동으로 하신 이후에도 대비를 조금씩 이렇게 높여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입체감 있는 그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만져주셔도 영상이 확 좋아지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정한 부분은 딱 보이고 있는 한 컷이기 때문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컷들도 보고 영상의 전반적인 색감이나 밝기 등이 마음에 드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쉽죠? 디테일한 설정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만 하시더라도 웬만큼 색보정은 프로페셔널하게 한다고 할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게 보통 요즘에 시네마 기능이 있는 시네마 카메라, 동영상 전용 카메라들을 보면 이런 시네마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촬영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원본을 내가 딱 봤을 때 되게 막 흐리고 회색기가 많이 끼어 보입니다 채도가 굉장히 빠져 있고 각 영상에 대한 색상 정보는 백그라운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찍어놓으면 파일 용량은 되게 큰데 좀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좀 뿌연 필름으로 찍어놓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대로 색보정을 안 하고 올리게 되면 되게 막 흐릿한 그런 이미지 화질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잘 만져주셔도 굉장히 좋게 볼 수 있고 DJI 드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DC 네라이크 기능이 있는 게 아무래도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만 조금 잘 만져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찍었는 영상이 4K 60프레임입니다 4K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길게 찍으면 아무래도 영상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파일 크기도 커집니다 해상도가 높아지고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면 CPU랑 메모리가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에 효과를 좀 줄 거다 뭐 뷰러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 화면 전환 효과를 준다든지 이것도 CPU랑 메모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랑 메모리는 조금 높은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코딩을 한다고 보통 표현하죠 내보내기를 할 때 실제로 이 때는 메모리랑 그래픽 카드만 일을 합니다 CPU는 크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래픽 카드만 되게 좀 의존도가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좀 4K 60프레임 정도 수준의 효과를 좀 준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RTX 3060 정도 수준을 권장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높은 수준을 고르셔야 되고 그리고 금방 보셨다시피 색보정은 모니터를 내가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의 색감은 기본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 WQHD 정도 수준은 돼야 되고 색제연율 같은 경우에는 DCI-P3 100% 정도 수준이 되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본 영상이 정확한 어느 정도 색감이다 라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는 ASUS TUF-DASH 제품이고요 FX517ZMP12735KD라는 제품인데 이게 QHD를 가지고 있고 i7-12650H에 메모리 16GB 기본이고 RTX 306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여기에 내가 영상 편집이라든지 조금 더 욕심이 난다 좀 나 빡세게 한다 그러면은 메모리 정도는 추가해 주시는 거로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정도의 제품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색깔은 만져보시면 크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르미트리 패널만 잘 만지셔도 굉장히 괜찮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네스였습니다